우리가 하체에 이어서 상체에 대해서도 한번 배워봐야겠죠?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의 등각도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등각도가 동그랗게 말리는 것을 C파스터라고 하고요 C자의 자세가 되죠? 그리고 요추 부분, 꼬리뼈 부분을 뒤로 많이 빼서 이렇게 준비 동작을 하는 것을 S파스터라고 합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S자의 모양이 되죠? 이렇게 허리에 요추가 쑥 들어가면서 S자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가 I파스처가 있습니다 뒤쪽이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는 거죠 플랫백으로 이 상태로 그대로 숙였을 때 마치 일직선이 될 수 있도록 굳이 고개를 이렇게 뒤로 당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놨을 때 너무 굽지도 않고 너무 이렇게 허리가 굴곡에 생기지 않으면서 그냥 평평한 좀 편안한 느낌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는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하나는 C파스처고 하나는 I파스처예요 그 이유로는 우리가 등이 살짝 굽어져 있는 동작은 보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마치 복싱을 했을 때도 약간 등이 구부러진다면 주먹을 뻗기가 되게 편하겠죠 우리 골프 스윙은 뻗어주는 동작이기 때문에 약간의 등이 구부러지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파스처 일직선으로 만들어져 있다면 보다 일관되게 우리의 몸의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몸통의 회전을 만들어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S파스처 같은 경우는 결코 추천하지 않아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굴곡이 생기게 된다면 백스윙에서 뒤집히는 리버스 허리의 굴곡으로 인해서 백스윙으로 이렇게 뒤집히는 스윙이 만들어지고요 또 하나는 맞았을 때 배치기가 나오는 그런 동작을 유도를 시킵니다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이미 셋업 했을 때부터 요추 부분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뒤집히거나 배가 나온다거나 이런 동작들이 쉽게 나오죠 그래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C파스처보다는 I파스처를 추천드리고요 S파스처보다는 C파스처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에다 이렇게 샤프트를 놓아주시고 이 상태로 놓아주시고 이렇게 몸을 한번 숙여 보시는 겁니다 숙였을 때 좀 더 평평하다 그리고 약간의 떨어짐은 약간의 C파스처는 저는 추천을 합니다 너무 평평하게 하려다 보면 오히려 몸에 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신속한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마다의 공과의 거리는 팔이 두껍거나 아니면 가슴이 조금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멀리 서주는 그런 셋업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거리 같은 경우도 모두 다 동일하게 서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자의 신체 부위에 따라서 거리 조절은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기본적으로 저는 어드레스를 하고 주먹 하나에서 한 두 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추천드리는데 팔이 좀 두꺼우시고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가슴이 있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리 거리를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S파스처, C파스처, 그 다음에 I파스처 일직선으로 딱 떨어지는 그런 등에 플랫백 상태를 만들어 놓고 샷을 하는 게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